이 가을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고 싶어질 때면 풍경 소리 들리는 그곳으로 내 맘이 닿길 바람 따라 걸어볼래요 아는 사람들이 지나온 첩보산 자락 자리마다 남아있는 역사를 터벅터벅 생각하다 양주 풍경 보며 쉬어가요 비오는 날에는 회양사 박물관 옥정오수 도서관 맑은 날엔 구름다리를 건너 창업진 미술관 창업진 미술관 조금 천천히 마음을 담아 보내는 느린 우체통 늦은 저녁 푸른 별빛 아래 미술관 옆 영화관 이 가을에 잠시 가벼운 마음으로 상체하고 싶어질 때면 발걸음을 부르는 양주 주시러 가서 마음 따라 걸어볼래요 하늘을 빛이 하늘을 추경